정부가 양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등 연일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기피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넉 달째 아동학대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 A씨. 하루에 서너 건식 들어오는 아동학대 신고 조사를 나가면 밤늦게 퇴근하는 일이 부직있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시간에 맞출 수밖에 없어 수시로 현장에 나가야 하고 퇴근 이후나 주말도 가리지 않는 전화나 문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은 더 녹록지 않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생각해 피해 아동을 즉각 분리해야 하는 경우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분리하시는 부모님들이 대부분 그래요 우리 아이 데려가세요 이렇게 순순히 아이를 내어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OO 들려고 하셨던 분도 계셨고 경찰이 OO 들려고 할 때 제지를 해서 실제적으로 OO 드시지는 않았지만 OO 꺼내시려고 하셨었고 전담 공무원에게만 지워지는 책임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막상 잘잘못을 따지는 과정이 되면 현장 공무원에게 책임이 떠넘겨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기침이나 매뉴얼상에 최선을 다해서 판단을 하고 조치 결과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재학대라든지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책임의 소재가 저희 쪽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경찰도 그렇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도 그렇고.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법적 책임을 더는 면책 특권 부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담 공무원 제도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적 체계에서 이걸 만든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 부분은 되게 긍정적인 부분인데 그것이 진짜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분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또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권을 마련을 해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되게 부족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문성이 키워지겠어요. 전문가들은 풍부한 인력 배치를 통해 아동학대 사례 경험을 공유하고 지원하는 동시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TBS 김호정입니다.